이거 아무래도 꿰매야 될 것 같은데. 무지 아플 텐데.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시오. 올해 몇 살이요? 어려보이는데. 어허, 어리긴 누가. 딱 봐도 내가 한참 몰아비 버리겠구만. 자, 이거라도 씹으시오. 말린 자격인데 진통효과가 있으니까. 사내가 뭐 그냥 잠깐 참면 될걸. 웬만하면 씹죠, 오라버니. 오라버니? 오라버니. 오라버니. 혹시, 혹시 안지공 딸이요? 딸 아시오? 내 생각엔 서문에서 제일 유명한 반쪽같은데. 오라버니. 오라버니. 오라버니.